이 표현 꼭 외우자. 명사 기본 문형. 저는 대학생입니다. 저는 용민입니다. 워시 용민 저는 한국인입니다. 워시 한국어른 저는 대학생입니다. 워시 다学생 저는 서울에 삽니다. 워주자이 서울 너 책 몇 권 있어? 너 책 몇 권 있어? 니여우 지 번 쑤 나 책 세 권 있어 워유우 산 번 쑤 너 종이 몇 장 있어? 니여우 지 장 쥐 나 종이 다섯 장 있어 워유우 우 장 쥐 너 자동차 있어? 너 자동차 있어? 니여우 철 마 나 자동차 두 대 있어 워유우 량 량 량 량 철 자정거도 있어? 지신 철 예 요 마 아니, 자정거는 없어 워유우 지신 철 너 돈 있어? 너 돈 있어? 너 돈 있어? 니여우 철 마? 나 돈 있어 워유우 철 그럼 사과 세 개 사자 나머, 마이 산 거 핑구어 바 집에 사과 있어? 자이자 요우 핑구어 나 돈 있어? 나 돈 있어? 하늘을 바래?